인천시가 코로나19를 노린 소상공인과 서민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 대부광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. 시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, 불법추심, 계약서 교부위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또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공구 합동집중수거단속을 진행하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화를 즉시 차단할 계획입니다. 인천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용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대출조건 확인 후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한다며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. 인천시 관계자